이준희에게 만들어줄 오늘의 요리 어 뭐야? 치즈돈가스 아 치즈돈가스구나 네 저 돈가스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 그 연 예 그 맛으로 만드시는 겁니까? 예 이거 좀 최고 인기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레시피 제주도 그 유명한 그 레시피들 한번 따라해봤어요 아 이걸 만드신다고요? 이게 된다고?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? 아 저 고기 성질부터 어? 아빠가 저기에서 돈가스를 한다고 아빠 잘하고 있어? 네 어허허허 뭐 하는 거야 이렇게? 이렇게 쳐야 응 얇게 이준이가 먹기 쉽게 되지 두꺼우면 이준이가 먹기 힘들잖아 이건 뭐야? 이거? 이건 쎄 철 F E F E 어? 이거야 저 고등학교 때 왜 한다고? 칵 하나만 알아채라니? 맞아요 맞아요 이준이 원석이 후 배웠어? 어? 아니요 아직 안 배웠어 원석이 후 다 알아야 돼 이준아 대체 원석이를 외워놓으면 편하죠 아우 곱게 하셨다 아우 곱게 하셨다 후추를 아우 부추 밑간을 요즘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살짝 맵게 소공주 살짝 맛있겠다 치즈를 와 치즈야 이게 농구 몰래 어? 농구 돈까스 해서 먹어야지 아우 너무 귀여워 미치겠다 너무 귀엽지 않나? 생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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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정도 딱 넣고 이렇게 감싸는 거 해 주나 아아 치즈를 싸려고 저런 용도로 해야 되는구나 야 저거 집에서 해먹어야 됐잖아 저렇게 하면 되네 모양이 이렇게 해서 잘 잡히게 딱 싸놔야 아 저걸 마늘 아 그렇죠 이거 냉장고에다가 넣고 20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 치즈 오 계란 두 개를 깨주세요 네 깰 수 있겠죠? 아 생판도 깨는데 지금 뭐 달걀먹기 여기 두 손을 잡고 오케이 잘했어 영재예요 계란 깨는 게 아우 아하하하 뭐해 그거 깼다고 영재까지 말해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네 진짜 중댕야 이걸로 저어줘 너 열심히 저어봐 그렇지 힘차게 중댕니까 애기 애기가 강아지 키우시네요 물결 넣고 돌려줘야 좀 잘 돼 응 좋아요 마지막에 아빠의 필살기 필살기가 뭐예요? 짜라짠 짜라짠 빨간 빵 어 빨간 빵 어? 그거 아니야 그게? 이게 쌀로 만든 빵인데 홍국쌀로 만든 건데 쌀로 만든 빵 통국 누룩곰팡이로 만들어서 안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거야 아빠같이 혈압에 높은 사람한테 좋아 고혈압에 좋아 고혈압에 좋아요? 응 그럼 한번 먹어봐 쌀로 만든 빵이면 식감 더 좋겠다 밀가루 만든 빵보다 맛있어 맛있지? 응 이게 우리가 먹을 돈가스의 튀김이 되는 거야 옷 마지막에 이 옷이 되는 거야 응? 자 이건 놔뒀다가 또 해 먹자 저걸로 빵가루를 입힌다는 거예요? 빵가루를 입힌다는 거예요? 빵가루를 입힌다는 거예요? 그럼 약간 붉은빛의 두꺼운 맞아요 맞아요 빵가루는 다 했고 적선이 다 됐고 자 이제 이준이가 도와줄 게 있어요 잘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아 됐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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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좋았어 제일 맛있어 좋았어 근데 이거는 돈가스가 아니라 이준아 떡 같다 떡 그치?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약간 육아같은 거 투하 한번 해볼까? 돈가스 투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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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누눈이가 되게 융독하잖아 네 모양은 아 저거 너무 맛있겠다 1도예요 이게? 지금 이게 150도 160도야 160도 아 온도 온도 됐고요? 진짜 뜨겁지? 6도에서 3분 3분을 먼저 이제 튀겨주고 꺼내서 레스팅을 해주는 거야 휴식 그러면서 안에서 목숨이 이렇게 나오고 안에가 잘 있게끔 이렇게 다시 한 번 됐어 아 이준아 머리 곧 잡으셨어 네 베스팅이 웬 말이에요 아 이준아 머리 곧 잡고 자 아주 맛있게 익혔으니까 일단 레스팅 한번 내세요 아빠는 2분 정도를 레스팅 할 거예요 120초만 되죠? 네! 120초! 다 됐어요? 한 번 더, 그쵸? 한 번 더 튀어야 바삭하구나! 원래 이렇게 다 하는 거야? 우와! 치즈 빠진다! 우와! 치즈 빠진다! 신기하다! 아빠, 바람 불러줘! 바람 불러줘! 더 세게! 오! 되게 잘 본다! 왜 이렇게 크겠다! 했어! 폐적력도 좋으신데요? 치즈, 돈까스, 치즈, 돈까스 완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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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반 딱 자르면 치즈가 딱 오, 맛있겠다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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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저거 먹어보고 싶다! 그냥 맛있겠다! 오! 근데 이거 맛있겠다! 저날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맛있게 됐어요? 아, 저거 맛있게 됐는데? 저 양밥 출시해도 되겠어? 민아, 밤마다 하자! 다 됐다! 잘 먹겠습니다! 맛있게 드세요! 네! 주인은 돈까스 쪽이나봐요? 네, 네, 네! 아, 진짜! 그 중에 만들었잖아! 아, 놀랐어! 이거 좀 봐! 우와! 우와! 맛있어! 고마워요! 아, 치즈에 돈까스! 이상해, 치즈! 치즈! 제일 좋아하거든! 좋아해! 아빠도 치즈 제일 좋아하는데! 엄청 좋아해! 아, 헤어졌어! 아arte! 아